네 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오늘 2월 24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하는 것이죠. 이 바빌로니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쓰여있지만 특별히 장로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또 왕족과 궁중 내시, 지도자들과 목공들, 철공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나열한 인물들이 전부 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을 통해 전하고자 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면서 가수원을 만들어 열매를 먹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번성하고 평안하고 이것을 추구하여라 라고 얘기하죠. 또 심지어 너희가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해라 라고 합니다. 결코 세퇴해서는 안된다 라고 6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이 일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평안과 번영을 누리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곳 그곳에서도 이들을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 이 미래와 그 희망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도록 기대하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부터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근과 질병, 거짓된 예언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까지 오지 않았어도 앞장에서 충분히 수없이 많은 말들을 예레미야가 지적하며 이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이 바벨론이란 강국에 의해 전쟁의 패배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따라오는 패배국에 돌아오는 이 순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지른 이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악행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목격하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을 다 보셨다. 하나님이 목격자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하여 묻겠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움삼아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함께 공동체 비전랜드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어른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패고 다녀서 요즘 아이들이 친구들한테도 교회 얘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한참 심할 때 아마도 엄청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아이가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기독교라는 말은 거의 공격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현장 예배가 없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예배 영상을 찍거나 생방송을 하기 위해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종종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택시 기사님께서 교회로 목적지를 찍고 가니까 훈계를 엄청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심한 시기에 교회를 왜 가냐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그래서 대면 예배가 없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소수 인원이 가서 준비를 위해서 간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다른 교회까지도 저에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요일 이 주일에 교회 건물 안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듣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쉬지 않고 한 번에 컷으로 촬영하는 촬영 기법을 원테이크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편집도 오래 걸려서 사실 쉽지 않은 촬영 기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배우의 실감나는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 모두 담기 위해 촬영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어떤 장면이나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녹음하기 위해 원테이크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포로생활 70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원테이크 기법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대로 이 선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이죠. 예르미야 30장 22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은 이 패배국으로 버려져서 고통에 놓여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넘어서 어쩌면 이 말씀 한 구절은 희망을 넘어 회복에 가까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포로생활 속에서 번영과 평안을 누리며 쇠퇴하지 않기 위해 미래와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예르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구해라, 찾아라, 만나기를 구하는 것을 이 포로생활에 놓여진 유다 백성에게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질문하고요. 청년들도 질문하고요. 직장을 다니는 안정된 연령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노년층도 질문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웃긴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다 알기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는 저에 대해 설명하고 변증하고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저를 원테이크로 시작과 끝, 중간을 끊지 않고 쭉 보시니까 저를 굳이 증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저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보여주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패배한 유다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 사실은 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증명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애 끓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한 구절에 힘입어서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또 우리의 말 걸어 걷는 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는 이 말을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것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